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로 기업 공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주가는 그 기대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른바 따상으로 상장한 인기 종목이라도 금세 하락세로 전환돼 투자자들의 실망도 큰 상황인데요. 전문가들은 유동성만을 믿고 새내기주에 베팅하는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올해 상장한 기업 중 이른바 따상을 기록한 곳은 총 5곳. 하지만 따상 직후 한 기업도 빠짐없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화려하게 상장한 뒤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.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는 2.43% 내린 14만 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상장 첫날인 18일,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3거래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지난해 IPO 신기록을 주도했던 기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. SK바이오팜은 상장 직후 21만 7천 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반토막 수준이고 카카오게임즈도 최고가와 비교하면 30% 이상 빠졌습니다. 전문가들은 시장 유동성을 믿고 상장 후 공모주에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기관의 의무보유 물량 등 수급의 영향을 받아 주가가 출렁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뛰어넘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. 최종경 흥극증권연구원은 조단일 시가총액 기업이 상장 첫날부터 160%대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는 현상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올해 대업급 공모 참여 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최근 공모주 제도 개선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난 가운데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옥석 가르기가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.